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10월 28일 수요일장인데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S&P500 지도인데요. 그동안 좀 눌림을 주었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IT, 빅테크 정보들이 급등을 이루었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이렇게 파란색이 좀 보이고 있네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휘됐던 지검장은요. 시크리클 소위 말해서 경기민감주, 그 다음에 또 성장주 이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실소 장사에 이루고 있다는 거. 어느 한쪽에 쏠림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즘 자동차에서 온통 취해 있죠. 저는 지금 자동차는 잠시 경계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 그동안 눌렀던 제4차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줄 때 이런 시크리클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둘 그런 예정이네요. 참고하시고요. 일단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미국 증시는 낮쌍 오르고 그러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시간 납추를 위해서 국내 시장부터 잠깐 볼까요?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처음에는 양산 가능성도 엿보이네요. 오늘 밤 다오가 좀 내렸으니까 오늘 또 양산 가능성이 엿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제가 집중한 게 바로 코스닥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죠. 외국인들이 2천억이 넘게 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어제 또 저점들이 몰랐으니까 오늘 눌림을 줄 수 있지만 그 눌림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120에서 저항이 좀 음선을 받는 음선 이미 다이버제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밴드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는 반결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황맥기에서 포착된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제가 황맥기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20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황맥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끝나면 포착되는 게 황맥기 종목들인데 다음날 급등 예상되는 거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보통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에 거의 승부가 난다는 거죠. 골고루 분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나 이것은 뭐 무조건 익절하시고 7% 이상 하라면 자동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거의 손절 안 합니다. 저희 VIP방에서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저는 왜 이렇게 손절하시라고 그러냐면 그동안 장이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래서 또 이렇게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걱정 많이 하실까 봐 또 황맥기는 여러분들 보면 승률이 급락장 지난 3.7% 급락하고 그럴 때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보통 80% 이상이 승률이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믿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못 기다리나요?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그러면 AS 겸 잠깐 하고 있다. 오늘 황맥기 포착한 종목들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온시큐입니다. 황맥기 포착한 게 바로 이거 있죠? 월일날 공략해서 살짝 누르더니 자, 월일날 보세요. 월일날도 상승했군요. 낱길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대략 3,400원대부터 4,1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네요.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놨는데 라온시큐 20% 정도 급등이 나왔네요. 3,450원에서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황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장에서는 단기 수익이 최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에이테크 솔루션이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이때 황맥기 잡았죠? 그래서 조금 높게 출발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장중 사악까지 가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날이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아주 지수가 급락 나올 때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월요일에 급락 나왔잖아요. 이거 황맥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맥기 좀 믿으시나요? 어제 했던 ITM 반도체. 3움도 꾸준하게 이것도 무조건 한 5% 이상 먹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캠트로닉스? 이것이 타피겠죠? 이거 똑같이 우리 VIP만 있어서 공략해서 이렇게 급등 수익이 나왔잖아요. 기관 외국에 매수 들어오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 되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은 첫째는 황맥기 포착 종목들은 LG화학입니다. 1, 2, 3, 3움도 이제 도지가 3스타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왜 황맥기 포착을 했냐면 주범을 보시면 이번 주 양성 가능성 월범을 보아도 이제 이번 달 거래일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남았잖아요. 그럼 양성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달 양성 근데 뭐 또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 뭐야 분할하는 거 기업 분할하는 거 반대해야 된다는 그 얘기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차트로 보면 기기 묘묘하죠? 그럼 양성은 나오려면 한 67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IT에서는 역시 파크 시스템 같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크 시스템도 이게 또 완전 120원 선에서 터링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MTN 머니투데이 여의도 주식학 나와서 소개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한 6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고 단기로 보아도 하여튼 6만 1천 원 정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5% 정도면 얼마나 땡큐하고 하고요. 이것도 오늘 누른다 하더라도 좀 시설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바이오에서는 이루다 이것도 지금 이것은 너무 이거 봐요. 고점도 많이 빠졌고 음봉 3개 나오고 있는데 설령 내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게 내리지 않는다. 왜? 이미 반토막이 난 종목인데 주봉을 보아도 이번 주까지 3, 음봉 3개를 준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이루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는 것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 JP Morgan에서 자체 비트코인까지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볼 때 지난번에 우리 기술이 역시 대장으로 가요. 비트코인에서 가장 센 게 뭐냐면 우리 기술 투자인데 우리 기술 투자는 업비트라고 국내 1위 차지하는 그런 바로 비트코인 거래소 아니겠습니까? 업비트 운영에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분은 한 8%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기술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확믹히 잡는 거예요. 3움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준 목가 종목이 있어요. SCI 평가 정보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SCI 평가 정보가 3움도고 오늘은 반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실 때 3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 어제는 좀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대략 5,700원 때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만약 오늘 공략하면 짧게 하면 5,600원 가능하겠죠. 그럼 이것도 5% 이상 수익 날 수 있겠죠. 수익들 많이 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확믹히 잡은 게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DSC 문제 대단한 그런 쪽이고 또 하나 확믹권이 잡은 게 은봉이죠. 확믹권이 역시 이것도 진도 같은 경우도 한 2,900원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고루 분산 투자하셔서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문가 있나요? 이런 전문가 있나요? 늘 끝난 다음에 뭐 때문에 올라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다면 여기 꼭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수익 드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특크 솔루션은 오늘 낮은 가격 한번 접근해 보시죠. 오늘 그때 한번 수익 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저점 제가 이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물론 SCI 평가 전문은 아직 여러분들 수익실에 좀 다수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썼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히든 종목이 또 따로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VIP방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빨리빨리 수익 내세요. 그럼 여러분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황맥기가 돼서 이제 착각할 것 경험을 하실수록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빨리빨리 소개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홍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만 분 되면 제가 라이브 방송도 열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 무례추천을 더 많이 해드릴 거고 그럴 거예요. 자 오늘 또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